소양 씨, 오늘 소개팅 너무 재밌었습니다.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. 자, 춘천행 버스 출발합니다. 빨리 다세요. 버스 출발하나 봐요. 윤석 씨, 먼저 가세요. 아니요, 소양 씨 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. 그럼. 윤석 씨, 갈게요. 네, 가세요. 갈게요. 자,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. 전화 드릴게요. 네, 안녕. 아, 가만히 있어봐요. 다음 주에 또 봐요. 꼭 만나요. 네.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왜 이래요. 아, 실밥이 세게... 자, 이제 곧 출발합니다. 저 갈게요. 가세요.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춘천까지 안전하게 모실 기사 송중근입니다. 휴게소는 중간에 한 번 들릴 예정이며, 약 15분간 정차하겠습니다. 15분. 15분. 갈게요. 춘천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. 1시간... 1시간... 교통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일찍 도착할 수도, 조금은 늦게 도착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갈게요. 진짜... 안전 벨트는 도착하실 때까지 꼭 착용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진짜 갈게요. 진짜 가세요. 정말 가요. 아우... 아우 차가워 왜 이래 이게... 사진 보고 올게요. 아우... 아우... 가만히 있어봐 이게 왜 이래 이게... 아우 담배 땡긴다. 한 대 줘요? 예? 예? 아홉! 농담! 아 이제 됐습니다. 출발할 건가봐요. 이제 출발합니다. 아저씨 아저씨. 저 화장실 좀 빨리 갔다와도 돼요. 저 지금 소변이 너무 마렸어요. 빨리 갔다와요. 아 진짜. 진짜 가세요. 가는 거 보고 가겠다고요. 자 이제 진짜 갑니다. 아저씨 스타. 아저씨. 아저씨. 저 가야 돼요. 저 좀 태워주세요. 기다려면 내가 도와줄게. 사람 참나. 가라고. 간다고. 꺼져. 아 진짜. 헤어지고 싶다. 헤어지고 싶다. 오늘 윤석씨 덕분에 너무 잘 먹었어요. 소영씨 덕분에 오늘 소개팅 너무 즐거웠습니다. 저도요. 자 춘천행 버스 출발합니다. 빨리 타세요. 버스 출발할 건가봐요. 윤석씨 먼저 들어가세요. 아 아니요. 소영씨 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. 아 저. 조심히 가세요. 갈게요. 네. 간다 간다. 도착해서 연락드릴게요. 네. 다음 주엔 제가 밥 살게요. 네. 아휴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이거. 아휴 좋다. 아휴 좋다. 간다 간다. 아휴 그냥 내리는 게 낫겠다. 아휴 에어컨 틀어내니까 또 춥네. 자. 가세요. 갈게요. 난 이제 지쳤어요 땡불.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불. 가사가 되게 와닿네요. 거기요. 혼자 남는 이 길이 너무너무 추워요. 자 춘천행 버스 곧 출발합니다. 다음 주에 또 봐요. 꼭 만나요. 아버지. 오늘 이 어린 양이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. 졸음운전 난폭운전하지 않고 방어 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. 아멘. 아멘. 올림픽대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. 양양 고속도로가 뚫리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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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진짜로. 진짜 가세요. 네. 자 출발합니다. 아저씨 아저씨. 왜왜왜왜. 저거 오마이트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화장실 좀 빨리 갔다와도 돼요? 아 이거 늦었는데. 빨리 갔다와요 그러면. 저기요. 어머. 짜요. 이거 명품백 같은데. 사라고. 감사합니다. 저. 이제. 진짜 가세요. 가는 거 보고 간다하구요. 가라고. 진짜. 자. 진짜 출발합니다. 잠시만요. 나 춘천 가야 되는데. 그래. 아이고. 할머니. 아이고. 할머니가 또 오셨네. 아이고. 아이고.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. 나 춘천 가야 된다니까. 가라고. 간다고. 야. 꺼져. 빨리. 헤어지고 싶다. 윤석 씨 덕분에 오늘 소개팅 너무 즐거웠어요. 저도 소양 씨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자. 춘천행 버스 출발합니다. 빨리 타세요. 버스 출발할 건가 봐요. 윤석 씨 먼저 가세요. 아니요. 저 소양 씨 가는 거 보고 갈게요. 그럼.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네요. 저도요. 가세요. 갈게요. 진짜 갈 건가 봐요. 가세요. 네. 아 바깥쪽이구나 도착해서 깨톡할게요 네 이제 진짜 간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기다리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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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씨 저 때문에 기다리느라고 너무 지루하시죠 아 아니요 소영양씨랑 있으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요 자 저희 버스 곧 출발합니다 이제 진짜 갈게요 진짜 가세요 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버스는 춘천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양씨 안녕 안녕 레이디스 앤 젠틀맨 디스 버스 고스트 춘천 패슨 유어 시 벨트 엔조이 유어 트립 땡큐 바이바이 바이 따자하오 자 꽁꽁치 처치 춘천 춘천 안전 벨트에 꽁 맬로이 시시 자 있지 앤 기사님이 참 글로벌 하시네요 네 자 이제 출발합니다 갈게요 갈게요 가세요 네 아저씨 아저씨 아 왜왜왜왜 저 화장실에 지갑 놓고 온 거 같은데 빨리 갔다 와도 돼요 아 시간 없는데 우리 빨리 가야 돼 아 지갑에 월세 40만 원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갔다 와야지 아 잠깐만요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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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빨리 갔다 오면 되는데 월세 내라고 내가 큰 돈 쓴다고 아이차 자 이제 진짜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진짜 갈게요 제발 가세요 네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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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운전을 이단식으로 해 아 거기서 왜 갑자기 끼어들어 끼어들어 내려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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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반말이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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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고 간다고 야 꺼져 아이씨 제발 집에 가고싶다 자기야 벌써 휴가 끝난거야? 오늘 6시까지 부대 복귀해야돼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단지 너무 고마워 군인 월급으로 힘들게 산거니까 절대 빼면 안돼 절대 안 뺄게 춘천행버스 출발합니다 빨리 타세요 벌써 가나봐 자기 먼저 들어가 아니야 자기 가는거 보고 가야지 부대 들어가서 전화할게 전화해 아이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해 아우 눈부셔 간다 아 너무 어둡다 아이가 자기 편지 쓸게 음 뿐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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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뜯겨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 내 사랑은 당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아 아 아 허억 다 갈게. 아 입이 또 심심하네. 하나 먹으면 정 없지. 아 왜 이렇게 텁텁해. 이제 좀 개운하네. 군대에 있을 때보다 시간 더 안 가는 것 같아. 난 다리가 너무 아프다. 자 이제 곧 출발하겠습니다. 진짜 간다. 진짜 가. 저기 아저씨. 저 대합실 좀 빨리 갔다 와도 돼요? 아이고 우리 늦었어. 빨리 가야 돼. 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예쁘게 포장한 비싼 선물 거기에 놓고 왔단 말이에요. 그럼 빨리 갔다 와야지. 잠깐만요. 아이고. 차. 이거 줘도 돼요? 내가 준다고 선물하라고. 안 뺀다며. 너 지금 못 돌아가면 타령이야. 자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. 아이 송기사님. 아이고 왜 왜. 아이 송기사님 2호 차셔. 내가 2호 차고.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. 빨리 내리셔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그래요. 아이고 진짜. 누가 하라고. 뿐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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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왜 이렇게 안 뜯겨 이거.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. 기다리지 말고 가라고. 야 너 안 기다려. 꺼져 이씨. 우와 부들 빨리 복귀하고 싶다. 소영 씨 오늘 소개팅 너무 즐거웠습니다. 저도요. 어 택시 오네요. 어 윤석 씨 먼저 들어가세요. 아니요 소영 씨 타고 가는 거 보고 갈게요. 아 정말요. 감사합니다. 네 다 왔습니다. 어 이제 내린다. 자 그럼 갈게요. 네. 아저씨 트렁크에 짐 좀 빼주셔요. 네 잠시만요. 자. 짐. 자 여기.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 꺼냈나봐요. 네. 저 그럼 갈게요. 자 여기 굴비. 됐다. 갈게요. 자 구수원 매주. 감사합니다. 다세요. 갈게요. 자 여기 씨암터. 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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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비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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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 우와 우와. 예 뭐 빠진 거 없죠. 아 예 수고하셔야. 들어가세요. 예 예. 짐이 엄청 많으시네. 그러게요. 저 그럼 갈게요. 네네. 네 어디로 모실까요. 네 마포로 가주세요. 예 마포요. 갈게요. 저 시내 길로 갈까요 아니면 강병몰로 탈까요 빠른 길로 가주세요 갈게요 네 가세요 근데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도착해서 딴소리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내비 찍고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가세요 진짜 갈게요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마포 목포로 안내하겠습니다 아이고 목포가 마산할 때 마 경상남도 마산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이고 내비가 왜 이래 저기는 직접 찍고 가겠습니다 네 비음 아 피읍 아유 비읍을 찍어버렸네 처음부터 다시 비음 아니 저 기사님 예 그냥 강병북로 타고 가주세요 아 강병북로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진짜 갈게요 진짜 가세요 라디오가 교통장보이 당신은 사랑 나 봤냐 봐라 집에 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러게요 이수지의 가요광장 아 이거 됐다 이제 아 됐다 갈게요 오늘 행운의 당첨자 누가 될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수지의 가요광장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됐네 이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20년째 부사고 택시 운전사 송승훈입니다 운전 중 아니시죠 아닙니다 지금 딱 서 있습니다 당첨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안전운전하세요 예 안전운전하겠습니다 충성 제발 운전인화 했으면 좋겠는데 아잠깐만요 기사님 죄송한데 좀 빨리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빨리 가드릴게요 아이고 저거 갈게요 어디 가신다고 그랬죠 마포요 아 예 알겠습니다 시내길로 가드릴까요 강간동로 강간동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아이 송기사님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오늘 많이 좀 찍었어 아 오늘 기본 요구만 10개 했어 아이씨 어디 가요 마포 마포 아 마포 아 수고해 그려 근데 밥은 아 돈까스 먹으려고 아 돈까스 맛있지 그러니깐 아이가 거세 그거 나는 불백한 한 번 시켜줘 걱정 많아 아이씨 수고 그려 마라톤 때문에 교통 통제 좀 하겠습니다 아이씨 수고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수고해 어휴 아휴 뭐야 지금 아 아이고 아 아휴 아휴 제발 집에 좀 가고 싶다 아!